자 이 시간에는 자가 면역병에 걸린 사람이 정말 멋지게 낫게 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KBS 나오고 강의를 해서 그때는 대한민국에서 2, 3구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오셨냐고 하면 한 여자분이 왔는데 부잣집 며느리에요. 이분이 류마치스성 관절염에 걸려서 걷지를 못하고 우일체아를 타고 다니는 그런 차원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류마치스성 관절염이면 자가 면역성 질병,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자기 관절을 공격해서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니까 관절염인 거예요. 특히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고 연골이 달아서 생기는 그런 관절염이 아니고 이런 자가 면역성 관절염을 류마치스성 관절염이라고 불러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가 면역성 관절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남편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남편은 바로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에 오게 되냐면 부인 관절염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앉아서 생활하고 통증은 너무 심하고 그런데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려서 통증이 심하고 관절이 붓고 아프고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할까?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 약을 주냐고 하면 자 이 문제가 T세포가 변질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T세포가 변질돼서 내 자신의 T세포가 내 자신의 관절 관절 말고 다른 데도 공격하겠지만 공격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생각하는 건 아주 단순해요. 이 T세포를 죽여라예요. 그럼 T세포를 죽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를 못 죽이게 되고 암 걸릴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T세포를 억제하고 죽이는 약을 면역 억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로 사용하는 약 중에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스테로이드라는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면 그 스테로이드도 부작용으로 얼굴이 이렇게 붓고 여러분 상환이 봤죠? 그렇죠? 상환이 어릴 때 사진 얼굴이 막 이렇게 붓고 스테로이드도 부작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더 약해져요. 그런다고 그 면역 억제제를 쓴다고 해서 그 병이 날 수는 없습니다. 병이 날아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T세포 안에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T세포가 정상 T세포로 회복이 돼서 더 이상 더 이상 자기의 관절을 공격하지 않는 정상 T세포로 돌아가야 돼요. 자가 면역병 환자들의 변질된 T세포가 정상 T세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될 수 있지요? 이 정도 강의 들었으면 될 수 있다고 대답을 좀 해야지. 왜 암세포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자가 면역성 질병에 변질된 T세포 유전자는 왜 정상으로 안 돌아갈까? 이러니까 잘 안 맞는 거야. 아시겠죠? 이 정도 강의 들었으면 박사님 모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와야지. 그래야 내 속에서 힘, 생기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병에 따라서 다른 줄 알아?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깁니다. 그러나 모든 유전자의 변질은 다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알 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스테로이드 치료, 그 다음에 T세포 죽이는 약, 사이톡산 이런 독한 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집안이 아주 부자예요. 그 시집이. 그래서 신랑이 한 달 동안 휴가를 내서 미국의 제일 유명한, 제일 비싼 병원에 돌아다니면서 치료받아 봐야 면역 억제자예요. 미국 온다고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 바꿀 때마다 또 뭐 해야 돼요? 검사, 그 너무 검사. 이렇게 기진맥진해서 그래도 안 나니까. 그리고 또 이 여자는 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텐데요. 이 여자가 아주 착한 여자예요. 이 자가 면역병은 착할수록 잘 걸리는 병이에요. 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위 사람들한테 억지 부려, 안 부려. 다 괜찮니? 그럼 뭐해요? 네,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그런 것이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뭐를 잘 지키려고 해요. 예의를 잘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착한 사람들이. 아무리 착해도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안 지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 왜 예의를 안 지켜도 돼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조금 안 착하더라도 사랑해, 무조건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장 편한 사이가 된다. 엄마한테까지도 예의를 지킬만하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정말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예의를 지켜? 예의를 잘 지켜야만 이 사람은 나를 착하게 본다. 라는 무슨 생각? 조건적 생각. 왜? 사람들은 내가 예의발라야 착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내고 엄마한테만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란 것은 이 상대방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부족한 면, 나의 나쁜 면이 드러나더라도 우리 엄마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이것이 자가 면역병을 치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애써서 예의를 지키고 착하게 굴려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안 믿는다.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방금 우리 얘기했죠. New start. 맨 마지막에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마침내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마침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그 상대방이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고 믿는 믿음으로 나는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우리 엄마한테만은 내가 모든 것을 털어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대상, 이 대상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미워하고 그런 게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에요. 서로 죽고 못 산다. 사랑한다. 내가 원하는 것 해줘 그러면 남편이 돈 없어. 미워 안 미워.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같아도 원하는 것 안 해주면 미워. 그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조건적 사랑에는 생기가 없어요. 내가 해달라는 것을 해 줬으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미워할 준비가 항상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는데 시험 성적이 좋아야 사랑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맞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는 0점 받아와도 좋아. 그러니 우리 외할머니 앞에서는 내가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대상, 인간으로서의 대상은 정말 찾기 어려워요. 어머니들도 조건적인 엄마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기, 생기라고 배웠는데 그 생기의 본질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인데 그 조건적 사랑은 생기가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와, 이 분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울증 걸렸던 얘기를 했죠. 그렇죠? 와,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 순간 유전자가 팍 켜지면서 우울증이 완전히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 아, 이 대상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와, 그렇구나. 정말이네. 뉴스타트에서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항상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엄숙해. 그리고 왜? 부모님들이 옛날부터 교회에 다니고 그래서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가고 하면서 배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조금만 버릇없이 굴면 엄마는 나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놈한다.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은 안 가르쳐요. 철저히 조건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유전자의 생기를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흔히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내 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미워. 그래서 항상 모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 줄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보니까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랑은 결국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스트레스가 돼 버릴 거예요. 왜?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내가 사랑하지. 라는 것은 철저히 조건적 사랑이고 그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사랑이 아니에요. 왜? 그런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내가 아무리 못되고 버려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감동스러운 사랑이지. 그게 아름답죠. 그런 사랑이라야 선하죠. 그런 사랑이라야 우리가 진실된 사랑이지. 그래서 진선미가 있는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꺼진 유전자를 켜 줄 수 있는 우리의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생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가 면역성 질병이 나려면 피세포 속에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스트레스를 참고 오늘도 견디고 견디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피곤하다. 이러고 살다가 이제 드디어 죽음은 얼마나 편할까? 자꾸 그래서 죽음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 마음 속에 품은 뜻이 뭐예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렇게 되면 T세포들이 생체 전자파, 뇌파를 통해서 그 신호를 받는다고요. 그런 T세포들이 환자의 몸 안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요. 우리 주인님이 최근에 와서 자꾸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데 너희들도 그런 신호를 받았어? 우리도 받았어. 한 6개월 전부터 맨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데 우리 입장이 참 곤란하지. 그런데 이렇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좀 도와드려야 안 되겠냐? 그래서 T세포들이 그러면 관절을 공격해서 관절염을 일으키자. 죽일 수는 없고 관절염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어나는 병이 자가면역병이에요. 그러면 이 자가면역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T세포의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확 바뀌어야 돼. 제가 그런 환자들을 여러 명 뉴스타트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여자 환자는 천주교인인데 천주교인들은 세례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례명이 안젤라였어요. 안젤라. 안젤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천사라는 말입니다. 이 여성은 그 성당 안에서 가장 천사 같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딱 자가면역병이 딱 걸리게 돼 있어요. 모든 성당의 모든 교인들이 가장 저 여자는 안젤라는 진짜 세례명같이 천사 같은 여자예요. 그래서 그 안젤라만큼 믿음이, 신앙심이 좋은 여자도 없다. 그래서 다들 그 안젤라를 다른 집의 며느리감으로 소개해 주고 싶어 했던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안젤라는 같은 성당에 댕기는 아주 부잣집 아들 완전히 KS 마크에다가 그리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어떤 처녀들이 봐도 정말 뿅 갈 그런 그리고 심성도 아주 좋고 그래서 또 그 남자는 또 안젤라한테 폭 빠지고 그런데 결혼을 못해요.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벌써 4년이 지났는데 못하고 있어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악명이 높아 많은 주위 사람들이, 성당 막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집의 딸을 주면 어떻게 해요? 딸을 잡는다. 다 아는 거예요. 그 남자 쪽에서는 안젤라를 좋아하는데 아무도 자기 딸을 그 집에 시집 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안젤라 엄마도 단호하게 노. 처녀가 점점 노처녀가 돼 가고 있고 남자도 노총각이 돼 가고 있고 그 당시에는 요즘은 그 당시에는 스물여덟, 스물아홉만데도 뭐예요? 노총각이 노처녀였어요. 요즘은 서른 전에는 결혼 안하는 모양이던데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어. 안젤라 집에서도 그 안젤라 엄마가 다른 남자를 좀 만나봐라. 안 한다는 거야. 그 안젤라도 알아. 엄마가 왜 반대하는지. 이러고 있다가 노총각으로 끝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누구의 결심이 필요해요? 안젤라의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쪽에서는 안젤라를 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안젤라 엄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젤라가 각오를 한 거예요. 하루는 마음을 딱 굳게 먹고 아마 나 결혼할 거야. 어쩌려고 그러니? 죽으려고 그러냐? 아마 그 시어머니가 힘드신 분이라면 나도 잘 알지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모범을 보이고 그러면 혹시 그 시어머니가 감동을 해서 나를 잘 대해주고 그리고 진짜로 그 시어머니는 성당에만 왔다 갔다 하지 뭐 하나님 생각도 없어. 그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 줄 결심을 내가 했어. 그러면 딸이 단호하게 결심했다. 죽을 각오를 했다. 그래서 그래서 안젤라 엄마가 아무리 말려도 내가 이렇게 계속 눌러볼 수 없어. 내가 정말 진심으로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걸 믿고 나 결혼 시켜줘. 그래서 엄마가 허락을 했어요. 허락해 놓고도 엄마는 가슴이 아플까? 안 아플까? 큰일 났어. 과연 어떻게 될까? 여자들이 이제 답답하고 애타고 그러면 어떻게 불어? 그래서 이모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탁 했어. 결혼식을 탁 했는데 하고 이제 패백이라는 걸 드리는데 이제 안젤라가 시어머니한테 절하려고 저를 탁 하니까 시어머니가 흥! 절은 잘하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며? 엄마밖에 모르는데 엄마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로 건너갔죠? 여성분들 말 조심하세요. 엄마는 누구한테 얘기했겠어? 누구한테 하소연했을까? 이모한테. 이모한테 하소연하면서 뭐라 그랬게? 말하면 너만 알아. 이모는 이모 친구하고 제일 가까운 친구한테 또 얘기를 하면서 너만 알아. 이렇게 돼서 건너가. 그런데 여자들은 건너갈 것까지 다 알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래 시어머니 말이에요. 우리 한번 해보자. 우와! 손전보고 금방진 양 같으리라. 우와! 그러니까 여러분 안젤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죽었구나. 억정이 꽉! 그래서 안젤라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안젤라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잘 모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젤라가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변할 줄 알아? 이런 시어머니는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꼬치꼬치 일일이 괴롭히는데 죽을 지켜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젤라가 하나님한테 약속은 했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잘해 드려도 시어머니는 뭐라 그래? 네가 이렇게 잘해 준다고 해서 내가 변할 줄 알아? 웃기지 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절망적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젤라가 한 6개월을 계속 잘해 주고 잘해 드리고 해도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상황에 그래서 안젤라가 포기하자. 그래서 하나님한테 약속한 걸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이제는 그렇게 애를 써서 잘해 주기보다는 이제는 뭐예요? 적당히 착한 며느리로서 적당히 잘해 주기 시작하니까 시어머니가 어떻게 될까요? 2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는 이때까지 해 준 것처럼 해 주지도 않네? 이래서 시어머니가 열을 받아서 소리를 치고 이러니까 시어머니 혈압이 쫙 올라갔겠죠. 그러다가 이 혈관이 하나가 어떻게 해요? 막혀서 쓰러진 거야. 그래서 반신불수가 된 거야. 중풍이 왔어. 그래서 이런 더러운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막 쓰러졌어. 그러니까 이제 안젤라는 착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포기한 것도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포기했기 때문에 더 잘해 주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쓰러져서 이제 지금 중풍 반신불수가 된 것도 누구 탓이라고 생각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한 죄도 짓고 시어머니 중풍걸리기한 죄도 지었어. 이제 그런데 안젤라도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조건적으로 믿고 있어. 그게 뭐예요? 조건적으로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한 약속도 포기를 했고 안 지켰고 시어머니 중풍까지 걸리게 한 원인을 제공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안젤라가 그 벌을 안 받으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어머니 잘 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젤라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다. 어떤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은 결국 나한테 뭐를 줘요? 두려움을 주고 너 네가 그러고서 멀쩡할 것 같아? 벌을 주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래서 안젤라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끝까지 제가 잘 모시고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제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왜? 반신불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밥도 떠먹여야 되고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죽을 지경이야. 너무 피곤하고 밤에도 계속 가봐야 되고 이러다가 잠도 잘 못 자고 거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안 받으려고 더 열심을 내고 이러니 피곤하고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신경은 곤두서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죽을 꺼려가지고 시어머니를 떠먹이는데 중풍이니까 이렇게 옆으로 흘러 그래서 이제 어머니 여기 흘러요? 그러면서 안젤라가 이렇게 이렇게 닦아드리려고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손에 꽉 물어 버렸어요. 순식간에 너무너무 아파서 안잘라고 아악 하면서 시어머니 뺨다블따 때린 거예요. 응급결이에요. 응급결이 아니겠죠? 그렇죠? 시어머니 뺨다블따 때린 거예요. 아시겠죠? 응급결이 그 시어머니 뺨다블를 때린 거예요. 이제 안되려면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한테 더 잘해 드리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해 놓고 뺨다블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어머니의 중풍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 왼쪽 뇌가 망가져가지고 이 왼쪽 왼쪽은 이쪽이네 왼쪽 뇌에는 우리 언어 중추가 있어요. 언어를 조절해 주는 그래서 이게 망가져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말은 있어도 입을 벌려서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혀 이런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지금 안젤라가 시어머니 뺨다고 때린 사실은 누구밖에 몰라? 안젤라하고 하나님 밖에 몰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 같은 안젤라 생각에 나 같은 사람을 벌 주지 않을 수 없다. 왜? 하나님께 약속해서 변화시키겠다. 그런데 포기했어. 그래서 화내게 만들어 가지고 혈압 올려 가지고 충붕 걸리게 했어. 그런데 또다시 더 잘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뺨다구를 때렸죠.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분명히 벌 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믿어야 돼? 진실을 믿어야 돼.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실을 믿은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알고 있었다. 안젤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벌 받는 것도 이왕 벌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돼? 천천히 늦게 받아야 돼? 빨리 받아야 돼? 벌은 빨리 받고 싶어요. 그 생각은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키는 컸기 때문에 키 크면 벌을 제일 늦게 받아요. 그때 벌 받는 게 주로 손 내밀에 줄 서 가지고 키 순서대로 서 가지고 그래서 이제 꼬마들은 딱 맞고 아악! 이러고 조금 한 5분만 지나면 희희들거리가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 녀석들은 한 대, 두 대만 맞으면 되는 저는 50대를, 60대를 다 맞아야 돼. 왜? 맞는 걸 보면 제가 아악! 저는 항상 벌은 빨리 받고 싶었어요. 안젤라도 그랬더니 뭐였죠? 하나님이 벌을 주실거야. 그래 나같은 인간은 벌 받아야 싸!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벌을 주실까 궁금해 주겠어. 아무래도 내가 너를 고통스러운 어떤 병을 주실 것 같아. 그럴거야. 하나님이 벌을 줄거야. 벌을 주실거야. 그래 나는 벌 받아야 돼. 이왕이면 빨리 벌 받고 뭐여? 끝났으면 좋겠어.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여러분 안젤라의 T세포들은 이상한 신호가 자꾸 와. 벌받고 싶다는 신호가. 그래서 T세포가 모여서 벌받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T세포들이 관절을 공격하자. 왜? 지금 안젤라가 시어머니를 더 이상 간호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시어머니를 자기가 뺨 따고 때린 시어머니를 또 만나기가 너무 싫어. 그렇죠. 그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면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관절을 공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관절을 공격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죠. 왜?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관호 못하잖아요. 그래서 루마치스성 관절염이 온 거예요. 이제 남편이 놀라서 남편한테 말 못해. 왜? 남편한테 말하면 우리 마누라가 착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우리 엄마 뺨을 때렸어? 이렇게 되면 또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관절염은 누구가 준 벌이에요? 하나님이 준 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줬는데 자기가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낳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열받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결과야? 조건죠. 여러분, 암세포 죽이는 그 사진을 보면 그렇죠. T세포가 김정은이 암 환자에 안 해요? 암 환자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아직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하나님이 김정은이 몸 안에 암세포 매일매일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런데 김정은이 암 환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김정은이 T세포를 어떻게 보내서 매일매일 암세포를 죽여 주니까 김정은이 아직도 암 환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김정은이 같은 놈도 암세포를 죽여 주시는 무조건 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못 들으면 열받아요. 사람들이 김정은이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항상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 안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아시겠죠? 김정은이? 그래서 이제 한국 병원에 댕기다가 안 돼. 왜? 안젤라 마음부터 내가 약 먹고 낳으면 하나님은 또 죄 짓는 거에요. 하나님은 너 벌 받아서 고통을 받아봐. 그래서 병을 줬는데 네가 약 타 가지고 와서 안 아프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안젤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절대로 나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제 안 되니까 결국 미국으로 온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도 약은 또 딱 같은 약이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한국 박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위마라는 곳에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한국 갈 텐데 남편은 회사로 복귀해야 되니까 제가 대개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남편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 나이에 착한 여성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렸다면 스트레스가 많은 거에요.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상황은 시집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혹시 시집살이 하냐고? 그 남편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당신 모친이 성격이 어떠냐? 그래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모시기 참 힘들 거라고요. 역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주고 여기서 지금 죽고 싶다는 상태에서 그 안젤라 씨의 생각이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날 안젤라 씨와 개인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충 남편을 통해서 자가 면역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알고 그래도 환자한테 직접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환자하고 개인적인 소통도 되고 또 안심시킬 수도 있고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젤라 씨와 마주 앉아서 시집살이를 하느냐 그랬더니 한대요. 시어머님이 너무너무 힘드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안젤라 씨 남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젤라가 뭐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거의 또 이상하네. 우리 어머니만큼 좋은 시어머니가 없어요. 의사 이상구한테 뭐 떨어요. 자기는 착하다 이거야. 시어머니 욕 안 한다 이거지. 그렇죠? 우리 시어머니 착하대. 좋으신 시어머니래. 왜? 지금 하나님한테 시어머니 뺨 따고 때렸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지금 자기가 환절염으로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데 또 이상구 박사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시어머니 욕했다가 하나님이 뭐예요? 또 다른 벌을 줄까 봐. 우리 시어머니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통해 안 통해. 이래서 대화가 안 통해. 환자가 속에 있는 말 내놓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어떤 것을 풀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유전자가 켜지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그건 예의상 하는 말이지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제가 막막해졌어요. 이렇게 나오면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지? 제가 막막해졌어요. 이래서 소통이 안 되고 항상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잠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래서 소통이 정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해드릴까요? 환자한테?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될까요? 제가 잠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딱 하니까 제가 본 성경절이 하나가 딱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성경절이 뭐냐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누가 보금 6장 제가 보면 오직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벌써 예수님은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이것만 봐도 무슨 적 사랑이에요? 무조건 적 사랑이지.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악한 자일지라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제가 딱 보여줬어요.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성경을 한번 보고 성경을 한번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는 벌 주시는 분이에요. 이때까지 자기가 알아왔던 하나님과 달라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뭘 느꼈냐면 아 이 여성은 지금 뭔가 자기가 아주 악하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고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도 벌받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번쩍 들어 아 이 여성은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은 서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다는 것은 설명하는 말에 불구하고 그러나 성경은 그 상황을 그림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상태, 어떤 장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장면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장면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설명한 것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다는 설명에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악한 자에게 어떻게 인자로 오신지를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성경들이 다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받으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하고 소위 마지막 만찬 이라는 것을 합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하여 앉았습니다. 여러분 열두 제자 이 만찬이 끝나면 그 다음날 예수는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요.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누가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가론 유다라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 받고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서 그래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았게 몰랐게 알았어요. 알았죠. 알았으면 예수님이 그 가론 유다를 마지막 만찬에 오라 캐야 돼요? 오지 말라 캐야 돼요? 오지 말라 캐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몇 명의 제자 열두 제자 그러면 가론 유다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선명을 했습니다. 열두 제자 입니다. 가론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가론 유다와 함께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앉으려면 뭐예요? 아까는 뭐예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라 그랬는데 과연 보니까 예수님은 악한 중에도 가장 악한 가론 유다 에게도 인자하신 거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가론 유다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때 이러시되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식사하자고 불렀어요.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서로서로 누굽니까? 그러면서 주요 나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각각 묻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순서대로 저는 아니지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희 아니야. 그러면 열한 제자가 각각 묻고 맨 마지막에 누가 물어요? 가론 유다가 묻습니다. 예수를 파는 가론 유다가 질문합니다. 선생님이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어땠게? 이놈의 새끼 볼타기를 하나 속이 속이 나도 아니지요. 그러면 그냥 귀싸대기를 올려야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론 유다 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네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네가 말했다. 너는 나가 이 새끼야. 너는 여기 와서는 안 될 놈이야. 안 그랬어.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도 인자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자에게도 인자할 수 있는 사랑을 상상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못 믿지. 그렇게 믿을 지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착식이 잘나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악할지라도 하나,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미워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합니다. 김정은이한테 이 얘기를 좀 해 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다 같이 먹습니다.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따라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뭐예요? 다. 아까 누가 보금 6장에는 악한 자에게도 도가 나오고 여기는 뭐예요? 너희가 다 마셔라. 다 마셔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가론 유다까지 다 마셔라. 제가 같으면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가 이 잔을 마셔라. 가론 유다 너는 마시지 마라. 예수님은 다 마셔라. 조건 없이 내가 너 가론 유다를 위해서도 내 피를 흘릴 것이다. 그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악한 자에게도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힘들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론 유다도 마시라. 감동이 되었네요. 이 때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생기를 받는 거야. 와! 하나님의 사랑은 가론 유다에게도 이 잔을 마시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잔은 죄의 사함을 놓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다. 약속은 너희를 내가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상징하는 피다. 제가 다 이것을 쭉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읽으면서 제가 시를 쳐다보고 예수님은 분명히 열두 제자 모두가 다 마시라고 하죠. 그 전에 앉으라고 어머! 너무 놀래버렸어. 그러면 저도 마셔도 된다는 겁니까?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안젤라 씨는 가론 유다보다 예수를 배반한 가론 유다보다 더 나쁜 죄를 지었습니까? 아마 더 나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은 안젤라 씨에게도 마시라고 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우는 거야.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것을 구원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해 흘릴 수 있는 피를 죽었던 사람도 마시라고 그래서 음흥 오면서 고사님 그러면서 그때부터 잘 잘 잘 잘 불기 시작한 거야. 자기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고 그래서 시어머니 밤따구 때린 것까지 다 불어 왜 불어요? 내가 이렇게 나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들은 거야. 이 말씀을 보고 유전자 결직한 결직한 생기가 확 나는 지금 시어머니 뺨다구를 떼는 아주 못된 며느리인데 나는 이렇게 살아요.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땐 진통제 먹고 면역제제 먹고 몸이 엉망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생기가 팍 돌았어요. 그래서 다 얘기 다 하고 그날부로 이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앉으려면 박사님 제가 이때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뉴스타트에 와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야? 무조건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진, 선, 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 다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 다는 진리가 아니야. 진, 진리가 나타났죠. 하나님은 이렇게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선하신 분이고 선, 진, 선. 오, 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진, 선, 빛. 생기 빡빡! 유전자 반짝반짝! 안젤라 T세포에 변질됐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다시 정상으로 복귀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T세포가 이제는 공격적인 T세포가 아니야. T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통증이 줄여지게 안 줄여지게? T세포가 관절에 가서 막 공격하고 그래야 통증이 있죠. 그런데 T세포가 얌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통증진통제가 필요하고 스테로이드, 면역제제가 필요한데 한 3일 만에 통증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도 막 손가락 마디가 부어서 그것도 다 좋아지고 그래서 한 5일 지날 때는 드디어 안젤라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피아노도 나요. 그래서 이제 걷기 시작하고 그때는 우리가 1부, 2부를 이렇게 섞어서 했어요. 오늘 강의식으로. 오늘 이런 강의는 2부 강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성경 이야기하고 또 과학적인 이야기를 섞어서 그렇게 하려면 20일이 걸려요. 1부, 2부를 쪼갠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2부도 듣고 싶다. 남아서 못 들으실 분은 집에 가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가능하면 직접 들으시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작용을 하죠. 그래가지고 안젤라가 다 났어. 20일 후에 완전히 났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그때는 유튜브도 썼고 하니까 우리가 녹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VHS 알아요? 옛날에 우리 왜 영화 빌리려면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 빌려서 VHS 탁 끼고 뭐고 그래서 그러니까 20일 동안의 강의를 다 해가지고 큰 가방을 해가지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다 낳아가지고 한편 한국에 남아있던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냐. 할 수 없이 간병인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간병인을 잘못 만난 거야. 고약한 간병인을 만나가지고 이 환자가 시킨 대로 말 잘 안 듣고 뭐 짜증내고 그러면 때려. 왜? 말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간병인한테 뭐요? 그러니 누구 생각이 났게? 며느리 생각이 꿀두꺼치 났 거야. 그리고 이 시어머니도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자기가 이런 나쁜 간병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벌 준다고 생각했죠. 왜? 자기가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아직 없죠. 그래서 이제 안될다가 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간병인을 내보내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할게? 고마워서 고생도 해봐야 돼. 그래서 말은 못 하지. 고마워서 생기받아야만 하자. 그렇죠. 시어머니도 막 생기받아야만 하자. 너무 며느리 너무 고맙고 자기가 왜 그렇게 못하게 했던지 막 울고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며느리 말을 너무 잘 듣고 며느리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웃고 그러니까 앉아야 나도 힘 나요?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 강의를 시어머니한테 들려주고 현미밥 해주고 뭐 이제 건강식 다 뉴스타트 배운 대로 해주고 이러니까 뇌세포가 재생하는 거예요. 뇌세포도 재생합니다. 아시겠죠? 간경화도 낫고 뇌세포도 재생합니다. 간경화 얘기는 제가 내일 할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점점 마비가 풀리기 시작하고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말도 돌아오고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집행위를 짓고 어떻게 해? 그럴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뇌세포가 재생하니까. 그래서 안젤라, 그 간병인한테 맞았던 얘기를 다 해줬어요. 맞을 짓을 했겠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시어머니도 드디어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악하게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시어머니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였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를 받으니까 뇌세포 재생이 빨리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만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그 시어머니가 드디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과연 안젤라가 결혼을 결심할 때 내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시어머니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뉴스타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결국 안젤라가 병이 난 것은 무엇 때문에 나왔어요? 성경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런 며느리였어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생기를 받게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전자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도 함께 선택하시고 생기로 지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